경판댁에서 왔습니다. 천깟들이 상전한 데 이사도 없느냐? 휴대전이다. 아들,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할 것이다 딸은 안 쳐줘? 만일 계집을 낳을 시에는 바로 팔아버릴 것이니 요량껏 아들을 낳도록 하거라 그게?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저희를 어디에 쓰시려고 한여를 구하시는 게 아니었습니까? 들으면 몰라 지금 시바지 구하는 자리잖아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그저 행란이... 밖에 있느냐? 예, 대감하님 너희들이 제 소임도 잘 모르고 왔구나 아닙니다 틀림없이 사정을 다 일로 주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것들이 왜 헛소리를 칠거니야 그렇지 왜 헛소리를 칠거니야 내가 내가 왜 헛소리를 칠거니야 미친리